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땅콩 드시고 싶다고 해서. 땅콩 드시고 싶다고 해서. 우리가 원하는 땅콩은 이딴 콩은 아닌데. 땅콩 가시면 돼. 대충 해라 그냥. 균성아 나 된장 두 스푼만? 이쪽에서 표면 돼. 재현이는 아직 된장까지 갈 레벨은 아니고. 땅콩 하면 돼. 땅콩이랑 싸우고 있겠어. 요리 잘하세요? 나 요리 하나도 못해. 이건 뭐 계속 그렇게 했어. 벌이가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.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요리 좀 할 줄 하는 거 없니? 저 요리 전혀 못해. 낙서 좀 하니? 저 한 번도 할 줄 없어요. 피아노 잘 치냐? 아니요.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딱 콩만 까면 돼. 왜? 맛있지? 응? 너무 잘 먹었어요. 안녕? 하진이 형님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? 하진이 형님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? 화내시는 거예요? 오. 그러시지는 않아요. 불룔 하면 돼요. 에이igu cra. 저희 준비 다 됐어요. BOG do zele. 하하하하하. hum. 밥 올리시게? 밥이에요? 물 좀 챙겨놓게 뭐 하세요? 물에 냉여놨다고 물 좀 챙겨야 합니다 근데 이 물이 너무 늙은 땅들에 있어서 죽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거 아니야 안타게 잘 익는 건 줄 알지 그쵸 고객님 감사합니다 얘가 집방이야 재훈아 거기 꺼야지 어하 뜨거워 아악 이거 어떻게 써요? 장난 아니에요 더 탈 것 같은데? 오 기름 돌려봐 돌려봐 아니 아니 반대를 돌리려고 반대 내가 작게 느껴질 때 이 탈부로 들은 사랑에게 사랑하길 않는다 조금만 뒤집으라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미친놈이 그런 소리를 뒤집을 살려야 되니까 돼지고기는 육즙을 안 살고 오 야 잘 구웠다 잘 구웠죠 불 익은 거 아니야? 괜찮아? 이 정도는 뭐 재훈아 그거 잘 구워진다 한번 볼래 그거? 어 재훈아 놔봐 음 정혜경도 좋아 완전 맛있어 비비네 결혼하시면 가정적인 남자가 되시겠어요? 나? 아닌데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이런 따뜻한 모습을 기대하시지 않을까 가슴에 사랑이 없어 그게 문제야 사랑이 없다고요? 숙고하신지 얼마나 되시는데요? 10년 넘었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네 와 아 아 바로 필요가 싹 가신다 음 음 아니 너 의정부에서 큰 애가 멍 얼어 죽을 스크램블이야 미군부대 옆에서 자라서 좀 못해요 결제하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